안녕하세요. 기기 고치는 픽서엘입니다. 자, 오늘은 산업장비에 달려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백업해볼텐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쉽고 가볍고 강력한 무료 백업 소프트웨어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가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필드 엔지니어죠. 이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세대의 컴퓨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영체제의 종류도 많고 당연히 파일 시스템 형식도 여러가지라 데이터의 백업과 복원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장비도 오래됐지만 제어 PC도 오래된 모델입니다. 원래 500MB IDE 하드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하도 고장이 잘나서 1GB짜리 CF 메모리로 올해 초에 교환해드렸었죠. 운영체제가 OS2이고 파일 시스템 형식이 HPFS 타입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파일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파일과 폴더를 복사하거나 백업하기가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가볍고 사용하기 쉬운 셀프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리눅스, 유닉스, 도스,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가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이미지를 떠서 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도 있고 하드 카피도 가능합니다. 이 셀프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몇가지 나열해보면 첫번째로 무료 소프트웨어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고스트나 아크로니스보다 훨씬 가볍고 사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윈도우즈가 인식하지 못하는 리눅스 파티션을 처리할 수도 있을 만큼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부팅 디스크가 없어서 대상 하드를 셀프 이미지가 설치된 컴퓨터에 추가로 연결하거나 하드 도크와 같은 별도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7 이하 32비트 운영체제에서만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백업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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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